아 교전이 거전이 뭐 아니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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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 이거 제주하고 지금 파티를 했나요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 이거는 좀 이상한데 지금 제주하고 파티를 한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는데 뭔가 포스 같아요 아 이거는 제주하고 파티를 했네요 지금 풍열 이거 같은 파티인데 지금 아 이건 제주 파티인데 제주열됐나요 풍열 지금 다 제주하고 파티돼서 지금 있는데 여기 같은 파티에 다 지금 이 제주열됐나요 지금 이 제주열됐나요 지금 다 제주하고 파티 돼서 지금 있는데 여기 같은 파티에 다 지금 이 제주열됐나요 파라마운트 제주열됐나요 해밀 제주열됐나요 세븐스타 제주열됐나요 이렇게 지금 풍열하고 같이 파티인데 이거는 뭐 아 실까지 하고 아 이거 제주열됐나요 아 이거 제주열됐라고 파야겠는데 그럼 어떻게 제주열됐나요 제주열됐나요 그럼 이거 제주열됐나요 그럼 이거 제주열됐나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교전하는데 바람의 아들림 있죠 여기 자 유정선배 일단 누웠고 지금 이건 부활까지 다 하고 파티로 지금 다 있는데 제주열라고 음 바람의 아들림 글썽 7호 7호 받고 있죠 일단 한방 화력은 좀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글썽 7호 로써 체리코동님 여기요 뭔가 지금 노렸어요 에이 프리러팔리님 글썽 3년치고를 바꿨는데 프리러팔리님 제대로 노렸어요 자 페이크 페이크 자 우리 새끼 힐러짐 있구요 자 사이님 자 여기서 어떻게 전체를 한번 에이 일단은 다시 한번 자 리바오님이죠 자 여기서 어떻게 좀 한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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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커 같은데 마인드 스킬 쓰고 아 그렇죠 자 한번 달라붙어서 그렇죠 이거는 화력이 돼요 랭커는 지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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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렇죠 바람의 아들림까지 한번 더 이거 이거 되겠는데 사람 모양 나오겠는데 자 대꺼동님 어시가 어시가 안되구요 지금 아직 아 유정선배 지금 노리죠 노리는데 대꺼동님 계속 노리구요 바람자들 쩜사죠 쩜사지 좋아요 이거 자 자 여기서 스팩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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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크 권효호 대사가 지금 리바오님 노리구요 이거 이거 잘하면은 지금 미른모양도 나오겠는데 꼴떡쩜님 있죠 글썽 상렬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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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님까지 좀 왔어요 제왕 우리새끼놀이구요 우리새끼놀이구요 에이 태양에 오죠 민힐러까지 이제 뒤에서 포진되있어요 자 여기여기 모양 나올거 같은데요 지금 자 우리새끼 좀 점사 점사 점사하고요 됐거든요 부활이 되겠는데 무지원 지원을 받고 있는 데꺼동님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없어요 저 좌측좌측 모모스님 에이 우리새끼놀이죠 고춧가루님도 있구요 지금 우리새끼 힐러지요 에이 지금 누웠고 다시 부활 지금 받았는데 유정선배 누웠고 이거 이거 에이 정리될거 같은데요 자 용고기 뭐 혼자 남았는데 자 빠지구요 이쪽에 에이 블루펄님 22번 노리고요 송혜리안님 까지 왔어요 여기 글썽 칭호받고 있는 송혜리안님 자 이 정도라면 이렇게 아 이거 지금 자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비분들 쪽 전력이 확 불어나니까 에이 지금 제조회 파티가 음 대응을 못했어요 잔여 깜짝 놀랬을 것 같은데 지금 에이 순간적으로 지금 뭐 자비분들이 뭐 한 파티 이상 이런식으로 협공하니까 하하 우리새끼 내가 한번 죽었다고 신이 났느냐 이렇게 지금 일창으로 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좀 잘 안 눕는다 이거를 좀 말하고 싶었던거지 바람의 아들 손공인가요 한번 쑥 치고 하이도 요건 좀 에이 아 지금 한번 기순놀이 있는데요 유정선배 송혜리안님 도그 만만치 않죠 여기에 오히려 좀 점사 들어가고 있어요 뭐 뭐 스님하고 같죠 아 이거 점사 아주 좋았죠 음 바람의 아들 같이 글썽 치료해요 송혜리안님과 더불어서 이쪽에 다시 음 달콤하게 살발하게 글썽 사멸이에요 역시 요거는 요거는 음 어느정도 글썽 예 지금 밀었어요 어 자 자 그는 아직 병력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때 조심해야죠 음 음 생귤님까지 나왔구요 어 원우주사 좀 기습이에요 기습이에요 지금 바람의 아들님 노렸죠 여기요 여기 버티셔 버쳤어요 지금 바람의 아들님 송혜리안님 있구요 자 여기서 점사 같은거 한번 좀 멋지게 음 여기 여기 아 이거 다 크레인저가 나갔는데요 자 이거 위기죠 지금 데뷔 아 이거 리바오님 넣고 자 플루펄리 글썽 사멸 아 이거는 아 순식간에 보라킬인데 아 데뷔를 못했어요 자비분들이 이번에 에촌놈님 별풍석 다섯개 감사하구요 성원 감사합니다 연희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지금 계속해 계속 지금 자 여기여기 다크레인저 있죠 지금 지금 자 아수라 혈마라는 치고까지 지금 받았어요 지금 이 에이 이 지금 밀대를 완전히 그 오토 세팅해서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어렵죠 자 자 사인님 자 이거는 지금 이건 혼자 어려워요 에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 탱이기 때문에 일단 버틸만큼 버티고 생족이 쓰면서 이건 가능하죠 사인님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탱이기 때문에 아 아 이거는 지금 자 수습이 안되는데 아이바오님 자 로바오님 자 에 부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죠 아 아 여기도 여기도 자 다크레인저 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 아 아 이바오님 가능하죠 지금 14초니까 마인드 그러나 이런식으로 빠질때가 어려워요 빠질때가 빠질때 근접격수 약점인데 근접격수 약점인데 여기 지금 아 이바오님 누웠고 아 아 여기서 지금 그런 맥을 끊었는데요 다크레인저가 이 제주자비 분들 상승세였는데 맥이 끊겼어요 아 바다라님도 지금 온 것 같아요 여기에 폐량이 있고 아 이럴수록 달명칭을 받고 있는데 바다라님 누구 노리죠 아 이거는 좀 쇼씹 노렸구요 에 어 이거는 나왔어요 에 기습이죠 에 바다라님도 어째 지금 아 이쪽에 기습 한번 노려봤죠 바다라님 다크레인저 여기 지금 에 다크레인님 있구요 아 이쪽에 바다라님 에 에 노리고 있어요 지금 에 다크레인저 좀 노리고 있죠 아 여기 자 밀대도 일단 노리고 있고 자 일수 탈명칭을 받고 있는 바다라님 아 여기 여기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에 이번엔 다크레인저 노리고 있구요 6학년님도 있죠 6학년님도 있죠 글썽 쌍용칭을 받고 있는 6학년님 역시 어렵죠 어 에 지금 다시 나오는데 지금 이게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지죠 자 자 문전의 밀대가 어느정도 에 여기요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파워리그 하지만 장비 세팅이 완전히 없는게 아니에요 장비를 채워져 있는 캐릭터를 달고나온거기 때문에 기숨 나왔죠 다크레인저 지금 기숨 자 여기요 바다라님 노리고 있어요 지금 파콜 거의 파콜교전정도 밖에 지금 안되겠죠 다시 나왔죠 기숨 놀이죠 지금 다크레인저 여기 기숨 노리고 있어요 식빵놀이구요 바다라님 쭉 나와가지고 여기요 어 일단 어쌤이죠 어 어쌤 바다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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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바다라님 바다라님 cad 다시 다시한번 나왔어 재공격 시점 자체는 이제 괜찮았네 바로